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템 체크입니다. 지금 직후 금지 때문에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신 레트로 게임기는 5월 안에는 구입을 하셔야 할 듯하네요. 저도 이제서야 제대로 된 소개 영상을 만들려고 작정을 했는데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네요. 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아끼고 아꼈던 결국은 소개해야만 하는 게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설의 레전드라고 뽑히는 레트로 게임기의 희망 R36S 게임기입니다. 현재 할인율은 58%입니다. 원가는 11만 7,327원이고요. 할인가는 무려 4만 9,154원입니다. 크크크. 취미적 안정가격인 5만원 이하입니다. 이 제품이 미친 점은 현재 누적 판매량이 5만원을 넘겼다는 거죠. 리뷰도 12,400씩 개 있습니다. 크크크. 리뷰를 다신 분들은 제품을 개봉하자마자 댓글을 다셨나 봅니다. 압도적 긍정으로 4.8점이에요 덜덜덜. 이 제품은 상위 몇 퍼센트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알리에서 탑3 안에 들어버립니다. 디자인도 너무 예뻐서 진짜 지하철이나 카페에서도 은근히 많이 보이는 제품이죠. 본격적으로 내가 레트로 게임 좀 즐겨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손꼽는 최고의 가성비 게임기입니다. 알리에서 정식 명칭은 레트로 휴대용 비디오 게임 콘솔 오픈소스 R36S 리눅스 시스템 3.5인치 IPS 스크린 휴대용 포켓 비디오 플레이어 R35S 64GB 게임입니다. 제품의 스펙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BYHOM R36S는 3.5인치 IPS 스크린입니다. 무난한 가장 정석적인 크기의 게임기죠. 240, 480 해상도로 게임을 할 때 꽤 선명합니다. 생동감 있는 비주얼은 덤이겠죠. 이 작은 화면 속에서도 디테일이 살아있어 게임의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용량은 64GB로 충분합니다. 배가 내장된 게임이 15,000개 정도 됩니다. 크크크 평생 다 아래나 몰였어요. PSP까지는 적당히 돌아가는 수준의 스펙입니다. 순정으로 쓰셔도 되지만 웹상의 각종 세팅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운드가 좀 아쉽다는 의견도 있지만 가격 대비 성능이 워낙 좋아서 문제가 안 될 정도예요. 심지어 3개째 구매하는 분들도 종종 보입니다. 관련 리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비교적 비싼 휴대용 게임기들도 많이 사봤지만 이 제품은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만든 새가 좋습니다. 오래된 기종들의 2D 게임들은 거의 문제없이 구동이 원활했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정상 작동하고요.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생각보다 몰입감이 있네요. 오랜만에 오락실 게임을 해서 그런지 흥분을 좀 하게 되네요. 다른 비교적 비싼 휴대용 게임기들도 많이 사봤지만 이 제품은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만든 새가 좋습니다. 오래된 기종들의 2D 게임들은 거의 문제없이 구동이 원활했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정상 작동하고요.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생각보다 몰입감이 있네요. 오랜만에 오락실 게임을 해서 그런지 흥분을 좀 하게 되네요. 배송시간은 13일 정도 걸린 듯합니다. 제품에는 아무런 이상 없고 작동 잘 되네요. 게임기 내의 SD카드가 얼마나 버티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른 SD카드에 백업해준 다음 사용하면 되니까 잘 쓰겠습니다. 게임은 15,000개 정도 있네요. 이 가격에 이 정도면 적극 추천합니다. 결제하고 딱 8일 만에 왔습니다. 같이 있던 SD카드 게임 편집하다 날려먹고 새 SD카드로 복구시켜봤는데 유명한 게임기라 복구 방법도 알기 쉽게 여러 곳에서 정보를 찾기 쉬웠어요. 복구 후 실제로 게임해보니 이 가격에 PSD까지 적당히 돌아가는 가성비 게임기라 만족합니다. 정말 마음에 쏙 든 추억의 기기입니다. 빠른 배송 감사합니다. 어릴 적 추억을 소환해주는 감사한 정말 고마운 오락기입니다. 파미라님의 빠른 배송에 감사하고 박수도 찌그어짐 없이 잘 받았습니다. 가성비 끝판왕답습니다. 마감, 조작감 모두 만족합니다. 배송도 얼마 걸리지 않네요. 운영체제의 무선 업데이트를 위해 USB, 와이파이 동굴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레트로 게임기의 희망 R36S 게임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요즘 직후 금지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필요한 레트로 게임기는 5월 안에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R36S 게임기는 정말 특별한 제품입니다. 58% 할인된 가격으로 원가 11만 7,327원에서 4만 9,154원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누적 판매량 5만 개를 돌파하고 12,410개의 리뷰에서 4.8점이라는 압도적인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매자들의 리뷰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만듦세와 성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의 원활한 구동과 몰입감을 높이는 화면 디테일이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현재 알리에는 오늘 구매시 5월 27일 도착이라고는 써있는데요. 불안하신 분들은 빠르게 움직이셔야 할 듯 합니다. 이상으로 R36S 게임기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가성비 좋은 레트로 게임기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직후 금지 전에 빠르게 구매하셔서 추억의 게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